자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놓으신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양임님. 마이너스 이용기 훌륭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한송님. 분말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이제 보니 GMP 마크나 이력추적 마크, 건강기능식품인정마크가 없는데 이런건 별로인가요? 그리고 별로 비타민C 분말 거의 순수 비타민C의 경우에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GMP 인정마크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인정마크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별다르게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뢰성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붙어있는 것을 먹는게 더 믿을만하죠. 더 믿을만하다. 사실 뭐 순수한 99% 이상의 비타민C 분말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이요. 김은수님. 비오육위소 소 50일대였습니다. 키토산 비타민C 용액으로 먹고 오메가3 하루 6알 유산균 하루 3알 용륭소금 먹고 있습니다. 70대 중반 여성으로 심장박동기 부착중인데 이렇게 복용하는게 괜찮은가요? 더 복용해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 체중은 70kg입니다. 이 심장박동기 부착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영양제 먹는 것에 대해서 특정 지어가지고 먹으라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된다. 잘 모른다. 그래서 양을 어떻게 먹어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냥 스스로 조절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영양제니까 음식을 이런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어도 됩니까? 좀 적게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일반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심장박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70대 중반이시니까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영양제를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침 그거를 먹은 날 몸이 나빠졌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치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의사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는 게 사실은 좋겠죠. 그 박스에 적혀 있잖아요.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이 아마 못 먹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면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늘님. 비오육기소 잘 섭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영양제들을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들 하는데 약 말고도 이런 영양제들도 장기 복용하면 간에 정말 안 좋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간에 정말 안 좋을까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다라고 하는 영양제가 음식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음식. 음식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참기름, 들기름에 오메가3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 과일에 들어있습니다. 유산균, 김치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그거 오래 먹으면 생기나요? 간에 무리가 오나요? 간을 좋게 해줄 뿐이지 간을 나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약이 아니고요. 약물은 대부분의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약물. 대부분 부작용이다. 영양제. 부작용이 아니라 그 영양이 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간. 간하고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약만 적절하게 조절해 먹으라는 대로만 먹으면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영양제는 영양제지 영양제가 약은 아니다.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다. 약은 치료제입니다. 영양제는 영양을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한다라는 거고요. 약물은 작용을 한다. 약물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약에는 무슨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효과잖아요. 효과. 뭡니까? 먹었을 때 나한테 치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약물입니다. 반대로 부작용도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렇다라는 거죠. 영양제는 기능을 한다. 기능을 발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물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요. 부작용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크다하게 있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먹는다고 그게 기능이 막 나타나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여러분도 잘 못 느끼고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영양제 먹어도 소용없다. 영양제 효과 없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제 먹어도 효과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효과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효과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 겁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효과가 아니죠. 기능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영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제는 다 쓰인다. 어딘가 쓰인다라는 거고요. 먹어주는 것만큼 이득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그러면 음식을 한번 어떤 특정 음식을 계속해서 안 먹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집니다. 영양, 음식을 통해서 영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영양은 잘 챙겨 먹는 게 맞고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시대가 된 이유는 알아버렸다. 영양제를 먹어야 이롭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그때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요? 영양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영양제 정말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나? 영양제를 10년 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를 잘 챙겨 먹은 사람과 영양제를 아예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정말 잘 챙겨 먹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타민C 고용량과 MSM을 섭취하니까 암세포가 커진다고 하더군요. 암환자인데요. 먹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여기도 보면 하더군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하더라. 이 얘기, 저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라고 하는 것은 영양제라고 하는 것. 내 몸에 영양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양은 내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주어야 되는 거죠. 암세포는 내 몸이 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다라는 거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왕성하게 생긴다. 즉, 내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 몸에 이상한 약물들을 많이 집어넣고 지금 말하자면 여의상한 약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항암제를 집어넣어도 내성을 만들면서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항암제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중에 특히 독성항암제, 거의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항암제를 넣어가지고 암이 없어진다면 암환자들이 왜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영양성분들은 훨씬 더 내가 영양, 즉 밥을 먹듯이 각종 반찬을 먹듯이 영양성분은 나를 살리는데 쓰이는 겁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비타민C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 몸의 암세포를 성장을 시키는지 축소를 시키는지 MSM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누가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릎 묶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저런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 비타민C 20년 먹었고요. 이왕재 교수님 30년도 더 드셨다고 하는데 암세포는 몸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반론입니다. 누구나 암세포는 몸속에 있다. 다만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져야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비타민C나 MS에 먹고 있는 사람 엄청 많고요. 그분들의 몸속에 암세포 다 들어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하늘님. 저희 어머니가 고지혈증을 오랫동안 드시고 있는데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는 거겠죠. 그 약을 끊고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대체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모르죠. 그러니까요. 치료가 되느냐. 오메가3는 약이 아니고 영양제잖아요. 건강에 도움을 주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 말이고요. 치료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물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한다면 스타팅 계열의 약물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라고 그러죠. 그럼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되느냐. 그럼 치료는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못 만들어지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간을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이 콜레스테롤 분비가 더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졌지만 간은 자꾸 나빠져간다는 거. 간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치료입니까? 진정한 치료인가요? 다른 데 문제가 일어나고 그건 없어지고 그게 지금 뱅뱅 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들 욕을 망가뜨려 놓고 욕은 지금 해결이 되는데 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약물이 대부분이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하지만 사실상 치료의 개념은 사실 판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끊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의 경우에는 오메가3가 하는 역할 중의 한 개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고지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기능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관계되어진다.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에서 보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떨어뜨리는 건 된다. 영양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을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은 없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오메가3. 그러니까 둘 중에 뭘 선택을 하느냐. 답이 번한 겁니다. 그래서 약물은 부작용 문제가 있다라는 것. 오메가3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저게 쭉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식약체에서 오메가3가 그 기능이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다라고 한들 그게 매커니즘적으로 맞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런 형태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 치료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해주는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치료됩니까? 이거 먹으면 100% 치료됩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해줍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질문도 잘해야 되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된다. 한다는 스스로 아는 거다. 아무도 대신 건강에 지도록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분 강성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한스 오메가3 구매하려고 합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가 어려운가요?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싸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고를 수 있는 제품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가장 지혜롭습니다.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약국마다 팔고 있는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슷한 데도 있지만 어쨌든 특히 키토산이다, 오메가3이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B.O.U.키소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비타민C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C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종, 28,000원 정도 합니다. 약국 가셔서 28,000원짜리 600종, 비타민C 600종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파는데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국 가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C 600종에 28,000원밖에 안 한다. 약국 가면 거의 3만 5천원 이상 나옵니다. 안 되죠. 인터넷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닥터한스 프리미엄 오메가3, 약국 가면 없습니다. 아무데도 안 팝니다. 제가 공급을 안 합니다, 약국에는. 그래서 없죠. 그 다음에 유산균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약국 가서 찾으시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없습니다. 약국 가서 바이오엔젤 키토산,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금, 용융소금, 고열 용융소금,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약국에서 파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약국에서 전부 안 판다. 약국에서 사시면 비싸다. 고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간단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그냥 주시면 배송시켜 드립니다. 전화번호 모르시죠, 그죠? 전화번호 지금 여기 아래에다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3-3782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비오유키소 약국에서 안 팝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약국으로들 많이들 가져가지고 좀 다른 거, 엄한 거 그런 거 사서 드시고 왜 먹었는데 효과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국가스는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네이버 쇼핑몰의 라이브 방송에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찬스 오메, 아 찬스라고 하는 분인데 오래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암이 발생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8, 90세 되신 분들 개복을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암세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그냥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연현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자연현상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암치료를 한다는 게 거의 쉽지가 않다. 결국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비두면 오히려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거죠. 자연에서 나는 것만 먹는 거죠. 인공이 가미된 거 전부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는 즉 자연스러운 공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도시 환경에서 살면 회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을 해보시려면 전부 산속으로 가시거나 바닷가로 가시는 게 가장 옳다. 그래서 지산 자락의 7,800m 구지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수명이 늘어납니다. 길어져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만난 분도 거의 말기이셨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말기이신 분이요.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만 먹습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저해시키고 항상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은 암세포를 생기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다 포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자연으로 가는 게 가장 옳고 자연으로 가셔서 완전히 고치셔서 다시 나오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하는 게 가장 옳다. 그리고 방법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이님. 사전자피 식이섬유하고 키토산 식이섬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 주셨는데요. 사전자피는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는 그 다음에 키토산은 플러스 차질을 띄면서 녹아버립니다. 용해되어진다. 그래서 효과면에서 단위 무게당 효과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거고요. 물질이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능도 전혀 다르고요. 키토산은 백혈구를 증식시켜주기도 합니다. 백혈구 숫자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용해가 되느냐, 부풀느냐, 팽창, 팽윤 되느냐 이런 차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키토산 나름대로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차전자피는 차전자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효과가 있는 거죠. 차전자피는 그냥 변비 개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키토산은 변비의 개념보다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키토산. 그 다음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부여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차전자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차전자피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건강기능식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신경옥님 안녕하세요. 먹어보고 자기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계속 비호육기소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수기님 반갑습니다. 비호육기소 소화효소제 9일차 짠 음식과 단백질 음식 먹고 영유성 식도염과 쏙쓸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다시 산이 강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녁부터 식전 소화효소제 먹고 쭉 먹고 비타민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영유성 식도염 쏙쓸임 이게 왔다라는 거죠. 죽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죽 드시고 식후에 비타민C 채소양으로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 당분간 계속 죽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짠 음식을 너무 많이 짜게 먹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농도로 해서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짜게 먹는 건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백질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유성 식도염 쏙쓸임 저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백질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일단은 한 달 정도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단백질 소화가 안 됩니다. 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미노산 먹어도 되는지요. 아미노산은 적은 양 하루에 1g, 2g 이 정도씩 먹다가 먹다가 3g으로 느리고 4g으로 느리고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님 임산부인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고생입니다. 가려움 완화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려움 완화에 좋은 방법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도 못 먹고요. 영양제를 먹으면 먹어도 되는 영양제,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있는데 지금 저상대에서 영양제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이 활성화되어진다. 즉 몸속의 백혈구의 숫자가 아니라 백혈구의 활성도가 증가합니다. 그 때문에 몸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물질들을 찾아내가지고 더 가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먹기도 굉장히 불편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가려움이 없으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황토하고 한약재료를 혼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천연 아토피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황토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온몸에 다 바르는 겁니다. 바른 뒤에 말려서 말려서 씻고 샤워를 하는 것으로 씻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죠. 제가 아토피 케어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했던 방법인데요. 가려움을 줄이는데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찾아가고 일반적으로 아토피를 개선시키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운용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임산부이기 때문에 뭔가 개선시켜가면 좀 이렇게 면역 활성도가 올라가 버리는 것 때문에 이 가려움이 더 발생하는데요. 그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누구나 거쳐갑니다. 그래서 약간 힘든 경우가 있죠.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심하신가 보네요. 다음 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청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송 본 지 한 달쯤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콜라겐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비타민C가 반드시 있어야 콜라겐 합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시중에서 엄청 많이 파는 저분자 콜라겐 사 먹지 않고 단백질 식사를 위주로 하는 하고 비타민C 열심히 먹어주기만 해도 콜라겐이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콜라겐을 많이 팔고 있고 콜라겐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콜라겐은 그냥 단백질입니다. 다만 저분자화 시켰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위장 속에서 분해가 되어집니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또 내려와 가지고 소장해서 이제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집니다.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고요. 어떤 단백질을 먹든지 간에 이 단백질 저 단백질 콩 단백질 육류 단백질 계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으면 거기서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다만 그 20가지가 전부 다 만들어져 나오는 지에 대해서는 단백질마다 다릅니다. 콜라겐도 우리 몸에 콜라겐이 엄청 많습니다. 혈관 벽도 근육도 피부 밑에도 뼈에 붙어있는 것도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콜라겐입니다. 동물로부터도 식물로부터도 단백질은 나오고요. 그건 전부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콜라겐을 사서 먹어도 그것도 결국은 내 뱃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두부를 먹어도 아미노산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미노산으로 바뀐 뒤에 다시 콜라겐으로 재합성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먹어도 콜라겐 만드는데 제대로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되어진다면 굳이 콜라겐이라는 걸 먹을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서 소화가 잘 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열심히 콜라겐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 단백질 다른 일반적인 단백질을 열심히 먹으면 되는데요.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분의 경우에는 그냥 아예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놓은 아미노산을 먹어버리면 되는 거죠. 링글을 맞는 거하고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 아미노산을 먹으면 됩니다. 물에 타가지고 그냥 마시면 되죠.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미노산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되고요. 콜라겐은 그냥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먹어주어야 된다라는 게 연계가 되어져 있어서 저렇게 콜라겐이 한 개의 가공식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급이 되어져 있는 거다.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콜라겐이 많기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 몸에 콜라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내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 말장난의 단도가 넘어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한 판단들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연어가 육지, 육지,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넓은 몸이 청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심지어는 그걸 어디에다 연결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아 참 치매,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이런 데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옛날 기억으로 돌아온다. 연어가 나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연어 속에 들어있는 콜라겐을 먹으면 돌아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은 참 별일들이 다 있습니다. 심청이님 반갑습니다. 방송 본 지 한 달쯤 저는 위장이 안 좋아 비타민 안 먹고 있다가 선생님 방송 보고 비타민C 일주일째 먹고 있습니다. 하루 한 알 천을 먹고 있으시군요. 꾸준히 잘 드셔보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이분께서 용룡소금은 어떤 소금을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닥터안스 쇼핑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정우동님 반갑습니다. 안구건조증에 오메가3를 하루 3알 정도 먹어도 되는지요. 비오유키소 10일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 3알 정도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알에서 4알로 늘려보고 4알에서 5달로 늘려보고 6달까지도 늘려보시고 그렇게 양조절을 조금씩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떡이님 비타민E 천아이유가 오메가3랑 크기가 똑같아 보이지만 색깔이 좀 연하더라구요. 하루 하나씩 먹었더니 배가 약간 아프고 약간 무름변이 나오길래 하루 쉬었다가 오늘 먹으니 괜찮네요. 오메가3랑 같이 씹어 먹었습니다. 복용방법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랑요. 지금 먹는 방법대로 하루 한 알 정도만 먹으면 되구요. 같이 씹어 먹어도 되구요. 하루 걸렀다가 하루 먹고 하루 걸렀다 먹고 이런 방법으로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매일 한 개씩도 먹어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 박스에 보면 하루에 한 개 먹으라 이렇게 적혀있구요. 그렇게 드시는데 약간 뭔가 변화가 있으시면 좀 하루 걸렀다 하루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를 조금씩 보이기도 하구요. 또 다른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는 경우에 또 서로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항산화제를 많이 먹게 되면 서로 간에 서로 시너지를 내는 것 때문에 양을 줄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5대 항산화제들을 같이 먹어줄 경우에 그렇게 지금처럼 저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침청이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은 닥탄스 쇼핑몰에다가 가셔서 골라오시면 되구요. 배민숙님 소화효소제는 닥탄스가 상당히 저렴한데 약국보다 저렴해서 효과 차이가 없는가요? 약국에서 어떤 소화효소제를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제의 성분의 종류가 4가지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이 수준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보통 한 8가지 정도씩 들어있구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먹는 게 더 낫죠. 전혀 다르구요. 효과 차이는 제가 처방으로 주는 소화제도 가지고 신음을 해봤는데요. 전혀 게임이 다릅니다. 눈꽃님 제가 소화가 잘 안되는데 약 약 좀 추천해주세요. 약은요 약국에 가셔야 됩니다. 약국에 가시면 소화제라고 있어요. 소화제 그거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보유키소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약이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닥터한스 쇼핑몰에 가시면 나옵니다. 정본원님 MSM은 간에 해롭나요? 간에 해롭지 않습니다. 보님 위에 좋은 약은 어떤 게 있나요? 오늘 왜 이렇게 약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모르겠네. 약은 없습니다. 위 내시경 할 때 노랗게 보이는 것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늙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조유경님 안녕하세요. 염두계를 구입해 일주일 채 체크해보니 0.4 이상 넘지 않네요. 당연히 제 몸이 힘이 없다는 걸 느끼고요. 직전 자기 전 반티스푼 한 컵씩 직장에서 텀블러에 한티스푼씩 1리터를 나눠서 먹고 있는데 일주일 뒤 다시 체크해보니 0.4가 나옵니다. 이제 맹물이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더 짜게 먹어야 하나요? 더 짜게 먹는 게 아니라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저렇게 물에다가 저렇게 타서 먹어가지고는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식사로 간간하게 해서 국물로 매 식사 때마다 500ml씩 먹어야 됩니다. 500ml 이상이요. 매 식사 때마다 식사로 국물로 그래서 국물도 보통 퍼센트가 0.9% 정도 나오죠. 그렇게 먹는 거지 물로 저렇게 먹는다고 쑥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반티스푼 저거는요. 먹는 게 아닙니다. 반티스푼 3개를 먹는다고 해서 그램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물을 한 1리터씩 하루에 드시고 있다면 국물 포함해서 반티스푼 저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뭐 똑같잖아요. 전혀 어쨌든 소변의 영농도가 0.9% 정도 나오게 먹는 게 맞고요. 그렇게 먹으려면 많이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짜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짜게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절대 많이 먹는 거 아니다. 양을 많이 먹어야 된다. 행복수호씨님 흰머리 예방에 좋은 음식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유경님 윗거리 잘렸는데 비타민 파우더로 예전부터 6천 먹고 있고요. 유산균 오메가 섭취 중입니다. 저기 윗거리 뭐죠? 0.4% 아 예예 0.4% 소금 먹는 방법을 달리 하시고요. 염분 섭취하는 방법 다른 영상들 좀 섭취 저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올라갑니다. 이경호님 반갑습니다. 심장혈관에 18년도에 스탠트 3개 시술했습니다. 닥탄스 쇼핑몰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정본 1님 정본 1님 리포즈말 비타민C는 일반적인 비타민C와는 체내의 흡수 경로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흡수 경로는 같습니다. 아 네네 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흡수 경로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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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죽관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리포즈말 비타민C를 먹으면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지는 않는 건가요? 올라갑니다. 들어가서 다시 돌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저는 리포즈말 비타민C를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구독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부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를 먹어라. 그런 영양제 중에 한 개가 산성 타입 비타민C다. 리포즈말은 지방으로 그냥 둘러싸 버려 놓은 그런 비타민C다. 그래서 위장에서 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즈말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리포즈말형을 먹는 분들 비싸기만 하고요. 산성형 타입을 먹어도 충분하게 혈중의 비타민C를 공급을 하는데 되고요. 가성비가 일단 안 나옵니다. 리포즈말 비타민C는. 그래서 산성 타입으로 먹는다. 양을 대략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00mg, 1,000mg씩 먹는 경우에는 리포즈말을 먹으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리포즈말은. 그 다음에 중성 타입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위계양이 있거나 위에 염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속쓰림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중성형 비타민C 그러니까 에스트 타입입니다. 에스트 비타민C 이런 거를 좀 드시다가 산성 타입으로 바꾸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고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산성 타입 몸이 점점 좋아지면 산성 타입의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우님 염도 측정기구도 박사님 쇼핑몰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염도계 쇼핑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부분 쇼핑몰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리시고 계시는 분 거기까지만 올리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분자로 고기농성 시기섬이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계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시기섬유 바이오 엔젤 키터 이경우님 한때는 국물 먹으면 고혈압 된다고 국물 먹지 말라는 이상한 처방을 0.9% 나트륨 혈중론도 천일염으로 시원 달콤 국물간 하면 좋겠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카시오페아님 오늘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 혈당이 113 정도 되는데요. 현재 비타민 C, D, 종합비타민, 오메가3 먹고 있습니다. 추가해야 할 영양제가 있을까요? 당뇨 걱정됩니다. 최근 자궁에 혹이 생겨나서 인슐린 때문에도 혹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단항성이요. 마침 피검사에서 공부 혈당이 100이 넘어서 걱정입니다.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게 있을까요? 자 이 분이요. 당뇨인데요. 105 이하로 내리셔야 됩니다. 105 이하로 내리셔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그래도 그나마 좀 원활해집니다. 꼭 떨어뜨리시고요. 100 밑으로 내리시면 훨씬 더 좋고요. 공부 혈당 꼭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는 B, O, 유키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 100 비타민 B, 100 컴플렉스 같은 거 그거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5대 항산화 영양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대사가 축진되어져야 되고 순환이 잘 되어져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거나 분비되어져 나온 인슐린이 세포에 잘 도달하지 않아서 당농도가 올라가고 올라간 당농도가 100 밑으로 105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적게 나오거나 잘 원활하게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인슐린 펌프를 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105 아래로 빠른 시간 내에 떨어뜨려 보시고 잘 안 내려가면 또 다른 방법들을 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비오육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꼭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B군, B복합체 이런 걸 드셔야 됩니다. 종합비타민 저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타민 B군이고요. 비타민 D보다도 중요한 게 비타민 B고요. 마그네슘도 훨씬 더 당뇨에는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즐거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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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